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이제는 길드의 말렙이 와 왔습니다 찍겠지요 아 아 나이스샤 밝은대로 가자 아 1월 22일이었습니까 그디어 길드가 25렙을 찍었습니다 1월 22일이었나 2월 22일이었나 아 어쨌든 그렇단 얘기입니다 아 열심히 많이 했지요 아마 1개월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2월 22일 2월 12일이구나 아 2월 12일에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길드 말렙을 찍었다는 점 그디어 왔네요 기어더 랭크 탑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라간 곳이겠지요 아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alle이 다